공룡친구 공룡친구 이게 해골바이 같다 약간 코랑 눈이랑 딱 산행하기 좋은 날씨네 지금 나와서 산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산행하기 좋은 날이네요 자 올라오는 것도 멋지 진짜 거북이보다 진짜로 근교에 있는 산인데도 이 멋짐이 폭발하네요 노포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국기봉 아 이거 진짜 멋지다 역시 또 모델 포즈 나오시네 시원해서 너무 좋다 이거 음 좋네 자주 와야겠네 와 무랑무랑 하다 와 남산 나비정원에서부터 와 멋지다 눈이 사악 덮여있네 멋지네 예쁘네 와 오늘 날씨 좋다 여기 엘리베이터 전망대에요 여기 엘리베이터 전망대에요 우와 저거 올라간다 정황이 확 보이고 문이 열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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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쁜데 불암산 등산 안내도 불암산 올라갑니다 불암산 정상 3km 3km 갑니다 여기는 불암산입니다 불암산 시작 코스는 나비정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구요 산행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또한 즐거운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에 얼음이 사 있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어요 오늘 왔었어가지고 여기가 해가 안되거든요 맞아요 이 길이 해가 안 저거 올라가면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불암산 정상 1.75밖에 안나왔어? 1.75씨 왜이렇게 짧아 너무 많이 남았네 너무 많이 남았나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전에 원정이랑 지금 원정이랑은 가면 힘들어 원정이 힘들어 산보다 갔다 오는게 되게 필요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산행할 맛이 납니다 오늘은 카메라 안 꺼지잖아요 하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멋있네 와 서울시네 에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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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행을 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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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2위 한계점이 되게 명확해가지고 린스로우 같이 가면 지칠 수가 없죠 계속 파이팅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힘들어서요 하하하하 힘들어서 스스로 파이팅 해가지고 하하하하 이거 스테이 이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예 하하 으차 미끄럽다 이끄럽다 오우 조심하세요 괜찮은거죠? 안 괜찮은거죠? 하하하하 잘 올라오시네 아이 원박투데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군데는 아예 무조건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갖고 가야 돼 여기 왜냐면은 다 괜찮아도 그 정상구이 아 문 앞에서는 껴야 될거에요 친구는 좀 못생긴 친구예요 공룡친구 공룡친구 이거 뭐야 눈이 형아 콜 콜 콜 콜 콜 콜 아이고 거기에 안 돼 안 돼 뭔가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뭘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죽으면 아마 손도 안 시러울거야 손 아니 아니 반짝반짝하니까 아 오 근데 진짜 결전 모양이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한데요?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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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골바위에요? 네 맞아요 이게 해골바위 같다 약간 코랑 눈이랑 어디에? 대충 느낌적으로 코고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아아 느낌적으로 해골을 떠올려 보세요 약간 미술작품 같아요 일부러 작가가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네 남산 정상 딱 1km 남았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딱 또 산행하기 좋은 날씨네 왔네 불암산성이 있었네 신라가 축조한 곳이라고 그리고 오늘이 어저께 날씨 봤을 땐 낮에 오전 일찍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하루종일 흐린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해 뜨고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모든 산은 저도 이렇게 처음 나갈 때가 그렇지 나와서 산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훨씬 누나예요 아 그래요? 어 잠깐만 뭐죠? 뭐야 실망이야 집에 갈래 가요 가요 훨씬 누나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난 연상이라고요 나이가 이만큼 많다고요 이만큼 하세요 가요 돈이 안 닫혀야 자 정상 400m 나와있습니다 아 하 아 오늘 산행하기 좋은 날이네요 적당히 운동도 되고 날씨도 좋고 대장님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걸로 하시죠 올라가시죠 보람산도 가볍게 산행하기 되게 좋은데요 산도 살짝 흘리고 좋네 멋지다 올라오는 것도 멋지네 여름에서 사내하니까 멋있네 진짜 거북이 보다 여기가 머리 어 진짜로 여기 다리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네 서울도 멋지고 멋있네 브람산 괜찮네 아 오늘 하늘도 멋집니다 도심에 있는 근교에 있는 산인데도 아 이 멋짐이 폭풀하네요 브람산 오늘 처음인데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좋은 산을 그동안 안 왔지 적당히 운동하고 땀도 흘리고 호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즐겁게 산행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올라가겠습니다 즐겁게 올라가십시오 정상까지 맞으면 계단이 꽤 가파르구나 좋네 자주 와야겠네 기본적인 지식이 잊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흔들죠 숙제 타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럼요 진짜요? 그럼요 즐겁게 하시네 자 로포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 국기봉 아 진짜 멋지다 아 역시 또 모델 포즈 나오시네 안 무서웠던 척 다들 뭐 산행 고수들인데요 다들 그냥 뭐 그러니까 다들 고수들인데요 먹고 내려가면 확실히 밑에 내려가면 덜 먹는 거예요 근데 2차로 가는 보니까 흥이 올라와 있지 근데 난 산행을 아예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게 그래요 저도 산행에서 먹는 거를 흩석하고 좋아하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먹고 네 간단하게 먹고 내려와서 한 번 아 나 생각해보니까 푸티찌를 갖고 왔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먹자 잠깐 앉아서 먹자 어 이거 괜찮다 녹차인가? 푸티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간식입니다 협찬 들어와라 이거 협찬 들어올 거야 내가 나중에 꼭 받아야지 협찬 따로 가요 나도 먹으면 안 되는데 혈당 관리해야 되는데 시원해서 너무 좋다 이거 저게 북한산 쪽에 더 멈춰야 돼 자 부람산 하산화입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맛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산인데요. 매일 지나가면서 봤던 산인데 오늘에야 그런 산 올랐는데 가볍게 운동하기도 좋고 가볍게 산행하기도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사진 한 번만 찍자고 했지? 못해가지고 내가 엄청 몰아갔어. 그래서 간은 내내 계속 몰아입겠네. 내내 이제 전 속장하니까 아니 이걸 같이 와야 산행인데 이걸로 같이 못 갔다고 계속 몰아입고. 이 하산길 엄청 미끄러운데요. 그늘져가지고 얼음이 살짝살짝씩 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이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길이 더 쉽지 않은데. 산계역 1.2km 나왔습니다. 불암산 산행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산우님들과 같이 함께 함산을 해서 제가 리딩을 했고요. 오늘 재미있게 날씨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산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암산 산행 잘했습니다. 끝! 내가 음식을 이렇게 오래 찍는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해주시니까 계속 찍게 되는데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